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때나 점집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년운세를 보러 갈 때는 언제쯤 가야지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 보호되지. 상관없나?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제 음력으로 설을 쉬고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할 양력으로 십이월이 지나면은 이제 해가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크게 없어요. 살풀이나 우리가 말하는 홍수맥이나 어떤 삼재풀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점 보는 거는 크게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이제 신수들을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고 보통 입춘으로 해서 이제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으로 해서 입춘날 원래 살을 풉니다. 먼저 살풀이를 그때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들 살풀이도 들어가고 이제 홍수맥이도 들어가고 삼재도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보름까지 음력 보름까지 제일 많이 풉니다. 그리고 그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때 많이들 푸시니까 삼재나 살풀이는 저희도 저도 신도님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삼재만 있다고 푸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우리가 들고 있는 다 사주의 살들이 있거든. 누구나 가정마다 다 있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영맛살 그죠. 돌아다닌다 해서 영맛살이잖아. 영맛살 파괴살 충살 뭐 공방살 뭐. 뭐 여러 가지 백호살 무슨 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맛살도 과다한 영맛살은 모든 걸 탕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의 작용에 따라서 사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을 푸는다는 의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들도 다들 살풀이는 꼭 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거든요. 살을 풀면서 삼재가 있으니 삼재를 같이 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는 홍수맥이 재앙이라고 해서 불홍수 물홍수 옛날에는 불난리 물난리가 많아서 이제 홍수맥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홍수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살풀이를 좀 많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살풀이를 해서 이렇게 좀 막아가고 풀고 가는 건 비용적인 것도 사실 얼마 안 들고요.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가족들하고 안 먹었다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살을 풀어서 우리가 떼를 밀면 앞에 떼를 밀지만 등떼를 못 미니까 나라씨에 손을 빌리든가 친구한테 등을 밀어다 놔듯이 나의 묵은 떼를 작년에 묵은 떼를 싹 벗겨내고 올해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나라씨를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한번 씻고 새 출발을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삶제풀이라든가 살풀이 홍수맥이들은 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셔서 그래도 보름 안에 접수를 하셔서 푸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큰 완은 작게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라도 꼭 푸세요.